아 다른사람들은 킥뷰 달래도 그냥 내가 다 무시하는데 내가 열혈이라고 챙겨줬으면은 그냥 아 고맙다 해야지 어? 에휴 진짜 왜 왜그래 헛소리하고 있어 안그래? 즉당히 에라님 팽가입 감사합니다 내가 방패를 가는거는 수비적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 패시브 딜을 6개 다 채우려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클레어링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킥빼마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룰루하고 애쉬 상대로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6개 쌓으려면 방패를 갈 수 밖에 없어 아님 6개 못쌓 어 그래서 드낫지 못해 끄엄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완전 아 힘들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요즘 가뭄이긴 했어 아 요즘 너무 가뭄이긴 했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 내 방에서는 갑질이고 그런거 얄짤없어 시청자 모두가 함께하는 방이지 어? 별풍선사람이 갑질하는 방은 아니야 갑질은 챔피언 추천하고 듀오하고 이정도 하는거지 막 자기가 비즈인양 시청자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안돼 따가잡는 행동도 안되고 뭔데 뭔데 왜 이러는데 얘는 때려봐 이거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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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깝이다 이거는 진짜 아 죽을줄 알았는데 안되네 진짜 나도 죽을줄 알았어 니가 플래시 마무리하면은 야 천천히 밀자 천천히 천천히 밀자 천천히 천천히 이번판 끝나면 AP룸 끼는거야? 와우 방금 AP 5만 있었으면 잡았다 눈덩이 한 두대 맞췄었으니까 이거 잠깐 조란검이었으면 잡았잖아 아 그러네 검이었으면 잡았겠다 러시아 AP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먹어 먹어 야 직가자 그냥 쟤네 어차피 다 피 회복해서 푸시온 다 썼거든 야 직갔다 와가지고 템사오면 더 쎄거 같애 응 태아는 시청자수에 비해 별풍이 적다고? 맞아요 제가 힘들어요 아 야 얘네 라인 밀기 유도하자 뒤로 빼있자 러시아 AP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킥비만 드렸어요 멈들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쏴주신 분은 쏴주시네 다들 멈들님하고 어? 러시아 AP님하고 어? 클리어링님하고 쿠니님하고 감사합니다 다들 진짜로 응 에 뭐 그래 어 됐어 알면 됐어 아 아 직갔다 얘네 나도 강퇴할때 사람이 싫어서 강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진짜로 어? 아 이거는 방송에 방해되겠다 싶은 경우만 강퇴하거든 난 진짜로 진짜로 진짜 사람이 싫어서 강퇴하는 경우는 진짜 없어 나는 아 얘는 진짜 싫다 얘는 어 내 내 내가 아 좀 그렇다 어 내 기분 감정에 따라 강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방송에 방해되니까 도배같은거 막 타비바론 이런거 방송에 방해되는거 교촌 허니컴보닝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아냐 다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방패 끼니까 약하다 아 얘는 뭔데 왜 어 뭐 왔다 리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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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없다 터트리면 잡은건데 아 마나 아 터트리면 잡은건데 이거 아 애쉬도 잡았을텐데 터트렸으면은 아 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아깝네 더블킬각인데 이거 주희야 너무 아쉽다 어 크흑 나 아쉽지 봐봐 어 니가 첨부터 쫄아가지고 뒷공 무늬만 존나 나 리신 때렸어 바로 아냐 너 튀었어 처음에 너 이러고 있었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 들었어 내가 소리 알았어 아쉽네 아 나도 고정만하로 두개 껴야되나 풍렬아 자네 나도 고정만하로 두개 껴야돼 어 아니 그거보다 성장만하로 성장만화하는 아 성장만화가 좋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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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애들 강퇴하라고 저런 애들 도배하는 애들 매니저를 한명 제대로 또 뽑아야겠어 아니 매니저 매니저들이 강퇴할게 별로 없긴 한데 도배하는거는 바로바로 잘라줘야돼 채팅창이 그 어? 분위기가 흐려진단 말이야 저런거 바로바로 잘라주란 말이야 저런거 요즘에 근 3일동안 내가 계속 내가 강퇴하고 있어 강퇴해줘야돼요 빨리 빨리 내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다고 게임하고 있는데 아 얘네 아까 아 애쉬 2킬 먹었어 딜교환 좀 하고 어? 이걸? 안되겠어 좋아 좋아 야 이거 로민가자 이거 못따 이거 로민가 이리로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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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리신 때려 때려 너 죽어도 돼 너 죽어도 돼 너 죽어도 돼 아 이걸 왜 들어가 이걸 왜 들어가 아칼리 망했잖아 다 해놓고 천천히 가지 왜 이렇게 막 엎했어 아 이거 다 해놓은걸 괜히 들어가서 호응하다 다 망했잖아 아 너 혼자 살면 어떻게 해 나? 어 나는 피가 한 칸이었다니까 왜 너 혼자 살았어 왜 한 칸이어서 뒤에서 간망했지 그래? 알았어 아 괜히 니가 살면 기분이 나빠 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아 이거 왜 들어갔을 때 아칼리 아 진짜 완전 망하는 지름길이야 나 0킬이야 앨리스 곧 킬 줘 야 애쉬 5킬이잖아 도와줘 안면놀란걸 애쉬 5킬이네 아 중렬이가 짐작에 죽었으면 안 들어갔는데 아 그게 내가 안 죽어서 그렇게 아니 왜 시벌 살아있어가지고 다이브를 하게 만들어 팀들을 그냥 뒤지지 우와 어? 그런가? 빼봐 나 미녀먹게 아 아 난 미녀데 타원산 터트린거잖아 어 어 부조 아 나 진짜 되냐 되냐 이거 궁예순데? 돼 돼 돼 돼 돼 내가 왜 한 줄 알아? 내가 왜 한 줄 알아? 우리 팀 오고 있거든 지금 이거 더블킬 땄지? 내가 앨리스 오고 있어서 한거야 이거 나이스 아아 가 아니라 더블킬 더블킬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근데 왜 나만 죽냐고 자꾸 근데 이거 아 방금 애쉬 플래시 빠졌다 힐 도 빠졌어요 님들 내가 못봤는데 플래시는 빠졌는데 플래시 빠졌나? 힐 힐 아까 썼어 아까 아까 썼어? 됐어 나 지금 계산중인 지금 98초 나왔어 야 내가 서포트이냐? 왜 나만 어? 나만 계속 이렇게 되지 뭐지? 그러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힐을 줘야되는데 아 근데 난 트위치로 템 안나와도 돼 제가 누차 말하지만 왜 내가 솔랭에서 부시골프를 뚫는데 플래 5 혹은 다이아 5까지 뚫는 곳에 왜 트위치가 제일 좋은지 내가 누차 말하지만 라인점 망해도 2콩 5 나오면 캐리한다니까 방법만 알면 라인점 라인점 망해도 돼 2콩 5 나오면 캐리해 그냥 내가 킬먹으면 또 서포트 10 나오면 그리고 킬 주워먹기도 되게 편하고 은신있어가지고 궁마다 킬먹으니까 한 궁 3번 돌리면 되지 5분 동안 한 2,3킬 먹어주고 싸우면 되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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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와라 사라와라 때려 사르라고 하지말고 시발 아 나 계속 아니 계속 때려 계속 때렸잖아 놔둬 민현 사라라 하지말고 때리라고 아 때렸어 진짜로 사라와라 말할 시간에 때리라고 사라와라 말할 시간에 때리라고 어? 야 일제사격 맞았잖아 니가 맞아줬어야지 아 그거 내가 막았는데 안막아지던데 됐어 나 가고 있어 우리 계속 싸워도 돼 우리 아니 킬 먹은 애씨랑 왜 비빌 수 있냐면 방금 내가 궁이 있었잖아 쟤는 궁이 없고 그 타이밍 노리고 싸운거잖아 내가 맞아맞아 맞아맞아 아 근데 쟤 힐 돌았어 이번에 응 응 응 전멸 죽어 못돈다 전멸 12초 남았다 아우 야 아칼린은 너무 진짜 아우 이거 먹고 싸워야돼 한번 한번 해 그냥 얼음 던져봐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던지면 안되지 이렇게 던지면 못잡지 걸어서 던졌어야지 어 뭐 뭐 어떻게 이거 아니 병신새끼야 야 아니 아니 뭐 얼음을 걸어서 던져야지 시X 플래시로 던지면 어떻게 해 아니 던지라고 던져 내가 풀 던져 아니 시X 내가 플래시로 던지라고 했어? 사거리가 나오면 던지라는거지 애가 나오면 어? 던지라길래 무조건 던지라고 아아 존날받는다 진짜 아니 왜 똑바로 하자 어? 나 미니언 다 놓쳐서 이번에 망했어 어? 나 그럼 뒷갔다올게 와 이런 이상한데? 진짜 그래 템만 나오면 되니까 어차피 이거 이제 온다 이거 이제 온다 너 레벨이 너무 낮은거 아냐 안 먹어도 돼? 어 불편 드렸는데? 이러면 되지 그럼 내가 널 죽이면 되지 으악 안돼 나이스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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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간다 간다간다 간다 간다 야아 X됐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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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아아 눈덩이를 중렬아 눈덩이를 누구한테서 써야됐을까 방금 어? 마무리하겠다 이거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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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눕자 말하지만 트위치는 어? 킬이 필요없어 어? 이런식으로 개싸움 해가지고 어쨌든 2코어만 뜨면 돼 바텀에 싸우면 어차피 어쨌든 바텀 끼린 태민 잘 나온단 말이야 계속 싸우면은 2코어만 뜨면 돼 눈덩이를 내가 때리는 나한테 써야돼 왠지 알아? 어? 이 굳은 약속때매 굳은 약속 어? 알았지? 그치 음 응 나 트위치할때 원래 CS가 좀 낮아 그걸 타곤사다 다 처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아하하하하하하핳 아 그러네 아 생각 못했다면 알았지 ㅅㅂ 아... 자 천천히 해보자 니가 먼저 얼음 던져야돼 됐어 됐어 천천히야 천천히 야 이제 바톰에서 그만하자 그냥 이제 각이 안나온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도 알아 이제 우리가 계속 싸울거래 그리고 쫄아있어 잔뜩 그럼 이 쫄아있는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자 어 너와던데? 일루와 일루와 보였나? 야 이런 개색 아니 아니 이거 아아 아니 할말이 없다 이거는 진짜 너무 완벽하게 망했다 진짜 좀 아쉽네 이 쿠르 둘이서 안맞았으면 내가 다 잡았을텐데 괜히 붙어있다가 다 쳐맞아가지고 다 쳐맞아가지고 괜찮아 야 야 이제부터 내 오더 따를거야? 어 무조건 따르고 있어 지금 오케이 이 쿠르 나오기 전에 게임 안끝나 이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이렇게 싸우는지 알아? 여기 보험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개가 하하 우리가 막해도 어차피 이번판 이길판이라서 이번판 즐기기로 했어 지금 나도 보험인데 나 궁 10초 남았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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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조졌다 됐다 빼면 돼 빼면 돼 아칼리 있어 아칼리 오고 있어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아칼리 오고있다 아칼리 뭐하냐 욕 뉴스 못하고 있었어 이 개 같은 새끼 아.. 음.. 안 좋아 간답니다 하.. 바텀술 도와줘라 에시 궁 이제 돌았다 에시 궁 돌았다 왜 안 들리지? 왜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살이냐? CS 다 버려가면서 그니까 너무 살인다 아 와드네 너무 사려 아 왜 이렇게 사려 얘네? 뭐..뭐 때문에 사리는 거야? 너 살인 이유가 뭐야? 그니까 어 우리 알아서 들어와 주니까 사리나? 어ры 아아.... 와.. 나이스 빼야돼! 빼야돼! 그냥 아 진짜 피 피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 야 미친 야 다 죽여 다 죽여 야 니야 할 수 있어 미친 붙어야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할 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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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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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탑 다 밀었어 나 2500 모았다 이번에 야 끝났어 나 템 다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트위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셨죠 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트위치는 끝났어요 이제 템 나와서 어? 한방에 SG가 야금야금 아 나는 이번 넌 겨울을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구나 막 개미처럼 아 어떡해 어? 나는 배짱이 중에서 아주 특급 배짱이지 그냥 한방에 인생 시발 그냥 어? 애씨는 뒤졌어 이번에 만나면 넌 이제 어? 방금 세 개 먹은 거야? 몇 개 먹었지? 방금 1,2킬 먹었을걸? 방금 1,2킬 먹었을걸? 성글 펜 징캐님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징캐님 근데 님들 내가 별풍선 리액션은 막 아 얘는 게임하는 리액션이 더 강하네 별풍선 리액션보다 어? 이래가지고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반대가 되면 별창이잖아 어? 방송 열심히 한 어? 방송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 안 그래? 어? 방송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방송은 막 이렇게 설렁설렁 말하다가 별풍 터질때만 소리 지르고 뭐야 이게? 어? 늙은 아재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들켰다 맞아가지고 야 우리 무슨 코어템 나올 때까지 여기 라인전을 하고 늙은 아재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살이네 왜 이렇게 쪼라했지? 저역한 앤가? 저역한 앤면 쪼라했을 수 있지 충분히 150만 뭐 보고 집 가자 나 이거 줘 나도 줘 나도 줘 나 좀만 남겨줘 좀만 남겨줘 좀만 남겨줘 좀만 남겨줘 나 어 고마워 아 아 그냥 때려 이거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그리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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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보는 거 잡자 빼고 보는 거 잡자 들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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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오지마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아 카사딘 아 이거 힐 때문에 버티는 건데 아 카사딘 어시너가지고 죽었네 리심만 있으면 버티는 거거든 힐 있어가지고 괜찮아 나 룬업 나와가지고 이제 아 야 래쉬 레쉬 저걸로 올라온 애야 저걸로 쟤는 백퍼센트다 장담하는데 저딴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습관이 돼있으면 한타를 못해 저런애들은 저런애들은 한타를 잘할 수가 없어 너무 사려 적당히 사려야지 사리는 것도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어? 그냥 너무 그냥 조금 수비하는 거는 운영스타일에 최적화된 스타일이거든 근데 저건 사리는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예 진짜 의심에 가득찬 진짜로 어? 진짜 모든거를 의심하는거야 저 정도면은 진짜로 어? 자기 여자친구 10분만 연락 안되면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키스하고 있는거야 저 정도면은 진짜로 의심에 가득 차있는거야 완전 의처증 의불증 이런거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인생살기 불편하겠네 아 진짜 롤로 미루어 봤을때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야 비춰봐 비춰봐 아우 야 이거 무리같은데 아니야 무리 아니야 무리 아니야 일로와봐 아 왜 나만 노려 이쒸 아 아 아 아 나만 노려 아 미신 움직이는 거리가 왜 이렇게 기냐 아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만 노려 아 어 너네는 다 뒤졌어 너네는 너네는 뒤졌어 아칼리형 에휴 넌 뒤졌어 한번 더 쓸거야 정수 어 이게 뒤질라고 진짜 아우 뒤질라고 어 방금은 뭐 누구여도 야 애쉬가 있잖아 어 내가 0킬일때 7킬 먹은 애야 6킬인가 하여튼 킬을 먹은 애야 6킬인걸? 응 근데 지금 다 역전 당했잖아 어 나한테 1대1 계속 잘리고 있잖아 방금도 그냥 잘렸잖아 플래시하고 힐 다 썼는데 어 개발려는거지 이게 어떻게 지고 있는거냐 얘 뭔데 야 야 야 야 지금 없잖아 피워라 가나 피워라 어 너 궁 없잖아 어 그냥 뒤져 그럼 궁 없으면 들어가 들어가 어디든 부시를 먼저 들어가 네가 여기 여기있다 여기있다 니가 피로한테 선빵 맞아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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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오지마 넌 너무 굼떠 스발꺼 아니 나 와드치고있잖아 아 난 군뱅이야 해줘 군뱅군뱅 군뱅군뱅 야 불로먹자 이거 와드 박는다 어 여기다 박아야지 아 말을 해줬어야지 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먹어? 아니 니가 왜 먹어 야 기다려봐 은신 돌고 은신 돌고 들어가자 됐다 돌아아쓰 돌아불어쓰 일로와 일로와 넌 내가 붙어있는지 모르겠지 아니 너만 왜 거기로 가냐고 내가 뒤치게 해가지고 타워 없어서 이렇게 뒤치게 해가지고 어? 너네 이렇게 나한테 존나 끔살 당할 거를 몰랐겠지 몰랐겠지 너가 일로 갈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지 너가 일로 갈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지 여기서 터뜨리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플래시도 못 타고 어떻게 해 어? 어디로 가야돼 어? 어떻게 할 거야 일로와봐 트위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여기다 W 던지면 어떻게 W 궁을 W로 썼네 어? 궁을 균열 이동을 내가 W 던진 독약병 위에 썼네 어떻게 해 예측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 어이구 QP에서 어떻게 해 속상하겠다 어이구 어이 어떻게 해 어이씨 올라가자 올라가자 일로와 일로와 여기로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올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반피 어떻게 반피 아이씨 어떻게 어? 아 여기 여기 방금 야 근데 나 템 좀 사면 안되냐 돈이 너무 많은데 템 좀 사갈게 와 방금 5킬 넘었는데 가자 아 나 이거 왜 닿았어 흠낫 아 못 돌려 아이씨 아니다 이거 얼신가기 생각없이 하나도 안은 맨날 템을 아 인베은 인베은 그 게시판에 그 공지 올라왔던데 보니까 내가 어제 들어가봤는데 공지 올라왔더라 캬아 들어가는 글 올리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캬아 금지로 됐던데 인베에서 흠 좋은건지 나쁜건지 난 모르지도 신경을 안쓰니까 근데 인베에서 이제 전체에 공지가 있는데 케아를 금지로 해야되는 그런 룰이 생겼어 약간 볼드모트 됐지 내가 부르는 거 안 되는 웃지도 못하네 이제 웃지도 못해요 이제 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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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분들은 이제 앞으로 웃지도 못해요 저 땜에 끄크크 하다가 히읍 두개만 붙이면 바로 뭐하는거야 헌한걸 주네 오다죽어버리지 왜이렇게 빼는거야 웃으려면은 키역으로 웃으면 안되고 ㅇ을 웃어야 돼 하아하하 으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돼 이렇게 야 끝났어 너 포기해 못잡아 이거 쿨 돌아서 나이스 나 힐있다 나 힐있다 나 힐있다 나 힐있어 음치가 빠른걸 음치가 빠른걸 음치가 빠른걸 비심규 피해주고 어 뭐야 나야? 잘가지고 나야? 나였어? 가버렸고 아칼리가 아니라 나 내가 이게 싫어 어? 그거를 아칼리한테 가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는거야 이렇게? 와아 진짜 음 음 무엇을 가는게 좋을까요? 음 음 음 음 제가 봤을 땐 이게 좋아요 음 그리고 공템 음 음 음 음 음 음 앗 음 음 요거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나는 찰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 제가 날 찰 수도 있는데 야 굳이 굳이 그렇게 힘들게 날 찰까 그냥 아칼리 차는게 더 편하고 아칼리가 더 띄꺼없겠지 여태까지 어? 많이 암살고 다녔으니까 와 에쉬 뭐야 에쉬 신났네 에쉬 신났네 에쉬 신났네 딜을 팍 죽여줘야겠네 그러면은 일단 너부터 어 왜 그니까 왜 날 찼어 어? 왜 왜 날 찼냐고 왜 왜 찼어 나를 무력하게 한번 뒤져보고 싶어? 왜 찼어 나를 이거 누구 막으로 안오십니까? 안오시면 제가 밀어요 밉니다 밀겠습니다 안오시면은 예 저 막을게 해 드렸구요 에쉬 궁나려고 생각해서 화면을 이렇게 해 놓는거지 이러면 에쉬 궁을 피할 수 있지 손쉽게 이렇게 갈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빙해서 피해주고 이렇게 갈려고 하다가 아칼리쪽으로 이동해주면은 아 트위치 넌 죽었어 하는데 아칼리가 왔지 그러면은 나를 죽여봤자 넌 아칼리한테 복수를 당하지 너는 끝났지 세방컷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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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방컷 세방컷인데 세방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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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벽에다가 에에에에에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잡.. 어떻게 할거야? 어? 내가 끝낼게 내가 어 아 내 퍼센트 하나 남았는데 아니 모르..모르네 얘네는 어? 나 한번 끝내러 간다 나 지금 어? 야 우리 1차 하나 남았다 야 나한테 버프나 줘봐 여기 기다리다가 그리고 안그래도 가고 있어 야 이거 안 막으면 니네 밀린다 얘네가 그냥 들어가서 밀면 끝나 니네 아.. 얘는 막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옆에서 따라다니고 있다 내 뒤에 정신 차리고 보면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서 얘네 일단 얘네 일단 기회를 주자 아 너무 불쌍해 기회 한번 주자 기회 한번 주자 솔직히 아 야 우리 3대5할 기회 한번 주자 그럼 내가 그럼 한번 내가 바람잡이만 해볼게 아니야 바람잡이도 하면 안돼 겁먹는단 말이야 기회 주자 그래 싸울게 줘야지 그래 열심히 싸워 그래 사람은 항상 기회가 주어져야돼 그리고 그 기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돼 궁 쓰고 아악 이기는데 근데 미녀를 부셨어 3대5로는 이기네 아이씨 아이씨 아 손목 아아 내가 끝낼라 그랬는데 아아 내가 끝낼라 그랬는데 아이씨 됐어 딜렉 내가 1등이네 역시 4만 다음판 가자 뭐할까 다음판 챔피언 뭐할까요 님들 ciamo 그냥 아이씨 아이씨